네, 어제는 올림픽 개막 후 첫 주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지역, 특별히 강릉과 평창에서는 첫 주일 예배를 맞아 이번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함께 이번 올림픽이 복음백올림픽이 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올림픽 개막 후 첫 주일 예배 풍경, 유현석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즈 경기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 슬라이딩 센터와 올림픽이 개막한 뒤 열리는 첫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참석자들은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감사드리고 남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과 한국을 찾은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임하길 합심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JDM 미션 김근찬 선교사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전 세계에서 올림픽을 위해 대한민국 땅을 찾은 이들을 축복한다며 기독 선수들의 선전과 좋은 성적을 위해 기도하자고 전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대관령 성결교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대관령 성결교회 박혜훈 목사는 우리들의 섬김의 자세가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섬기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도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빙상 경기가 열리는 강릉 지역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통해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 무엇보다 복음 전파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경기장 바로 옆에 위치한 한 교회의 주일 예배. 삼엄원 교통통제 가운데 대중교통을 몇 번이나 갈아타면서도 주일 성수를 위해 예배당을 찾은 성도들. 강단에 선 목회자는 어느 때보다 어렵게 교회를 찾은 성도들과 함께 올림픽의 성공과 하나님의 섭리를 전파했습니다. 경기장과 다소 떨어진 한 교회.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접했던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들. 목회자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만나는 전 세계인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초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들 그저 연례적인 행사 같지만 세계적인 이 기한 올림픽인데 우리가 무엇보다 강릉에 찾아온 많은 선수, 임원진, 또 많은 관광객,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찾아왔어요. 이들에게 여러분들 잘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번 올림픽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의미로 추원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막디 드리는 첫 주일 예배. 평창과 강릉 지역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보금 전파를 기대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